서울레일 엑스포 코리아 스포츠 부문 수전자 바로 우리 신수지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평상시에 내일을 가수는 많은데요. 이렇게 넬엑스포에 참여도 하고 상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네일 관리는 진짜 여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버건디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. 버건디 컬러? 네, 거의 버건디 아니면 블랙이 선에서 거의 벗어나진 않는데 손톱이 많이 손상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젤 네일을 겪은 하면 좀 더 단단해져서 덜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네일한테 좀 바뀌어서.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남자분들은 이렇게 손톱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을까요? 추천을 드릴까요? 어, 그냥 케어하고요. 역량은... 역량은? 네, 꼭 관련된 분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좋은 날 너무 지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